춤 하나만 가르치봐, 이게 동작이 요즘은 요즘 이거, 이거, 이거 다 바뀌었지? 한 번만 돌면서 뛰어줘 이게 뭔가 정하고 막 안무를 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냥 다 뛰면 돼요, 형 더 능어 멋있다, 더 능어 근데 사실 재현이 형 극성은 진짜 멋있어요 열 바퀴 돌면 돼, 열 바퀴면 돌면 돼 열 바퀴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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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반 Bye Let's Go 일단 도전이면 잡는 건 없습니다 도전이에요? 도전! 도전입니다 지금부터 찾는 건 모두 컴퓨터입니다 네 자!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까요? 갑니다 진짜 그 다 가만히 있고 재기만 움직였어 진짜 맞아요 맞아요 다 정지고 재기만 약간 코미디 애니메이션처럼 이거 메시도 못 잡았지? 발을 이만큼도 뗄 수가 없었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낭떠러지잖아요 누가 딱 밀었는데 오 이미 떨어져서 잡아줘 이랬는데 이거 이미 다 내려가서 잡아줘 얘는 뭐가? 할 수도 없네요 괜찮아요 형 우리 뒤에 더 웃겼어 우리 뒤에 서 있었던 거 이러고 그걸로 공 날아간다고 공 날아갈까봐 그냥 피해 안 주려고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 피어랑 나랑 진짜 피고 있었어 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잠깐 시간이 멈췄어요 어? 뒤에서 뒤에서 아흐 귀여워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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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흐 형 최선은 다 한 거잖아 형이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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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쟁이 족쟁이 야 공이 절로 가는데 안 뻗고 이렇게 하느냐 처음 봤어 못 쓰는 발 흥글이 네가 그린 길이 흥글이 내가 호수에 빠져 잘한다 부럽다 가슴 트래핑 한번 해봐 절로 가서 아 웃긴다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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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저 축구를 잘 못해요 얘를 못 쓰는 애들이야 다 자 높이 높여볼게 자 가슴을 툭하면 되냐 툭하면 되냐 너무 높은데 너무 높아요 저희 할 때 이렇게 많이 안 웃어도 돼요 저희 카메라 없어도 이 검은색으로 치는 거 아니야? 해도 돼 해도 돼? 그래 뭐가 달라? 기분이 좀 다를걸? 그래 이번엔 내가 5 대 0으로 이기겠어 알겠어 이번엔 눈을 감고 치겠어 안 보고 치는 서브 얘가 이래서 지는구나 얘가 이래서 져 아 근데 원래 써붙을 때 상대방을 쳐다봐야 되는 거야?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쎄다 오케이 재밌게 하려고 족구야? 아 족구였네 이게 세 번에 넘겨 세 번에 넘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팔 떼구야 그래서 지금? 뭐가 팔 떼구나 그게 뭐야 지금 점수가 의미가 있니 지금 밥 주걱 이런 거 했으면 되는데 형이 정형식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중국이지만 잠깐만 할 수 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우와 와 이기잖아 서브로 야 네가 한번 서브해봐 봤나 못 봤나 못 봤지 우와 봤지 대박 형도 놀란 거 같은데 지금 아니네 오 서브가 이상한데? 1대형 이제 서브가 이상한데? 제 서브에요 다시 오케이 2대형 2대형 아 이걸로 하는 게 더 잘하신대요 아 쟤 서브가 이상해 3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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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야 쟤 서브가 이상해 4대형 이상해 쟤 서브가 이상해 쟤 서브가 이상해 끝났어 야 서브 좀 다시 해봐 야 서브가 이상해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오 박성아 막 가야 오 좋아 좋아 오 오 세계 대결 야 뭐야 튀기고 해야지 야 왜 야 야 야 뭐야 튀기고 해야지 야 왜 재고 아니었어? 재고 아니었어? 왜 밧지를 못하니? 왜 밧지를 못하니? 저 헐떡이는데 살짝 야 2대 2 뭐 하는 거야? 야 좋아 재현아 니가 흘린 땀만큼 그래 밧이 쌓는 어 그래 갑자